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237페이지 미장 및 타일공사 파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트는 미장공사, 보통 벽돌을 우리가 쌓게 되면 마무리 정리가 안되죠. 그래서 이걸 표면을 평안하게 처리하게 해서 우리가 바르는 공사인 미장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욕실이나 아니면 발코니 바다, 현관 바다 끝인데 마감제 타일공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각각 파트 미장공사, 타일공사는 별도로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미장공사에서 먼저 보시면 재료적인 측면에서 수경성 재료하고 기경성 재료가 나오죠. 그러면 이 수경성하고 기경성 재료의 구분을 간단히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수경성 재료라는 것은 경화 과정에 물이 필요한 재료가 수경성 재료가 됩니다. 그러면 물과 하악 반응에서 굳어지면서 강도가 발생하는 것, 보통 경화라는 것은 굳어지면서 강도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경화라고 칭했죠. 그래서 물이 필요한 재료가 수경성 재료가 됩니다. 그러면 수경성 재료들은 경화 과정에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시멘트가 들어가는 재료들, 시멘트, 재료 중에 이 시멘트가 들어가면 수경성 재료입니다. 시멘트는 물하고 반응해서 굳어지면서 강도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멘트나 이런 석고가 들어가는 단어 중에 재료 중에 이 석고하고 시멘트가 들어가는 재료들이 바로 수경성 재료가 됩니다. 그러면 그 위에 시멘트나 석고 이외의 재료가 들어가면 기경성 재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경성은 경화 과정의 공기입니다. 공기가 필요한 것이 기경성 재료적인 측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분을 해 두시고 그러면 이 수경성 재료는 보통 경화 과정이 빠릅니다. 경화가 빠르고 그러면서 강도가 빨리 생기는 것이 수경성 재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시공은 불편한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수경성 재료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경성 재료는 반대요. 그러면 기경성 재료는 경화가 느립니다. 그리고 강도는 작습니다. 수경성 재료를 위해서. 그런데 보통 시공은 용이한 것이 특징이 기경성 재료다. 그래서 구분을 좀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장공사의 품질 요건적인 측면이죠. 이거는 한 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본의 유해한 요철이나 올록볼록한 요철이라든지 의건남 이런 균열 등은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균열을 가지고 우리가 균열 폭을 일정 이상 확보한다. 이렇게 해서 출제가 됐었죠. 그리고 마감에는 평활도 평평면도 유지해야 되겠죠. 그리고 부착, 접착강도 유지해야 됩니다. 왠가 하면 예를 들어서 부착강도, 접착강도 없으면 미장이 어떻게 미장면이 탈락되겠죠. 그래서 일정한 접착강도, 부착강도를 유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균에 대한 강도나 강성적인 측면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공상 주의사항이 나오는데 초벌 발음 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우리가 저것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바르는 걸 우리가 초벌 발음 이렇게 칭합니다. 초벌 발음. 기본적으로 초벌 발음을 하고 나서 충분한 시간을 두셔야 돼요. 충분한 시간을 두고 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시멘트 모르타를 예를 들어 주시면 시멘트 모르타로 발음할 때 초벌 발음하고 나서 2주 이상 방치를 합니다. 그럼 2주 이상 방치를 하게 되면 균열이나 이런 게 생기죠. 그러면 그 균열을 메워주는 덧먹임을 해 주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재벌 발음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균열이 발생하면 이것을 메워주는 작업을 하는데 그것을 덧먹임이라고 칭합니다. 덧먹임하고 나서 우리가 재벌 발음이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우리가 재벌 발음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1번에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초벌, 재벌, 정벌 순호는 얇게 여러 번 발라줘요. 한 번에 두껍게 바르는 것이 아니라 얇게 여러 번 발라주자 이겁니다. 초벌, 재벌, 정벌 해서 3번 바르는, 얇게 여러 번 발라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얇게 여러 번 우리가 발음을 합니다. 여러 번 발음을 하자는 거예요. 한 번에 두껍게 하면 박락이 잘 되겠죠. 잘 떨어져요. 한 번에 얇게 해야지 잘 붙습니다. 우리가 오이 마사지 생각하면 되죠? 오이 마사지를 한 번에 두껍게 해서 하면 떨어지죠. 그거와 같은 원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얇게 여러 번 우리가 바르는 것이 기본이 된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고 그러면 원래 3회 발음 공법이 원칙이고 특정한 조건이 주어지면 2회 발음이나 1회 발음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우리가 보통 이런 기본적인 바탕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바탕면에다가 우리가 칠하겠죠? 그러면 초벌 발음을 우리가 하게 된다. 초벌 발음을 하고 그리고 초벌 발음이 너무 두껍거나 얼룩이 지면 이것을 고름질을 할 수가 있어요. 고름질. 이 고름질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고름질면이 있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재벌 발음면이 있다. 재벌 발음면이 있을 거다. 그리고 정벌 발음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개념이에요. 같은 재료가 계속 칠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것은 거칠게 처리를 해줘야 돼요. 거칠게. 자, 거칠게 해서 이 부착력 증가를 우리가 해주셔야 되네. 부착력을 증가하는 목적으로 우리가 거칠게 처리해 줍니다. 그리고 정벌 발음면이죠. 이것만 우리가 평화락의 평평도를 유지하면 돼. 이것만 마감면만 평화락의 유지를 우리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분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5도씨 이상에서 하는 게 좋죠. 자, 만약에 4도씨, 좋은 시 우리가 하게 되면 우리가 부착 강도가 확보가 안 돼요. 그래서 시공은 5도씨 이상에서 우리가 공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5도씨 이하로 떨어질 때는 공사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5번에 균열 방지로 해서 이제 이 정벌을 바르면 서서히 건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미장공사는 위에서 아래로 공사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천정, 벽, 바닥 순, 그리고 외부도 난간청에서 지청으로 위에서 아래로 공사한다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8번에 벽이나 기둥의 모서리를 부각해서 대는 철물을 우리가 코너비드라고 칭하죠. 이것이 가장 먼저 나왔죠. 이해때. 그리고 9번에 이제 계단 디딤판 끝부분에 쓰는 것은 논설립이죠. 그래서 논설립은 미끄럼 방지 목조도 돼 있고 그다음에 디딤판 끝부분 포각 목조로 논설립을 우리가 사용하게 된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리해 두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정리하실 건 시공상 균열 방지법 나오죠. 시멘트 등의 진한 배합을 하면 보통 시멘트 사용량이 많아지면 균열이 잘 생겨요. 그래서 너무 적정한 배합으로 하는 것이지 너무 부배합이 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은 많이 첨가하면 건조수축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적당히 해주시고 그리고 모래는 초벌 재벌이거든요. 굵은 모래 될 수 있으면 굵은 모래를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고운 모래를 사용하면 균열이 원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음 두께는 얇게 해서 우리가 균열 생기면 덧먹임하고 우리가 또 재벌하고 재벌하고 나서 또 방치해가지고 균열 생기면 덧먹임해주고 이렇게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정리하실 것이 7번에 발음면의 오염 방지에 조기 건조를 방지해서 통풍이나 일조를 피할 수 있도록 유리를 설치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보통 통풍을 하게 되면 균열의 원인이 돼요. 그래서 유리공사가 먼저 진행을 하고 나서 저것이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리공사가 먼저예요. 유리공사가 먼저 진행을 하고 나서 미장공사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균열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유리가 설치돼야지 실내 마감공사가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39페이지에서 용어 정리 나오죠. 라스먹임. 라스먹임이라는 것은 바탕에다가 우리가 바탕이 있는데 여기에다 그냥 모르타를 바르고 하면 잘 부착이 안 되겠죠. 그래서 균열도 잘 생길 거고 그래서 여기에다 철물을 바탕에다 대고 우리가 최초로 우리가 발라붙이는 것을 라스먹임이라고 해요. 그래서 메탈라스나 이런 와이어라스 차이점은 이거죠. 메탈라스하고 와이어라스는 차이점이 이겁니다. 와이어는 철선이잖아요. 철선을 꼬아서 만든 바탕용 철물을 와이어라스라고 하고 메탈라스는 보통 이겁니다. 금속판이죠. 강판에다가 얇은 강판에다가 구멍을 내서 잡아 내려당겨서 만든 게 메탈라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미장 바탕용 철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페이지 239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메탈라스의 그림이 나오죠. 이것이 바로 메탈라스입니다. 이걸 대고 미장을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고름질은 발음 두께나 마감 두께가 두꺼울 때 혹은 요철이 심할 때 초벌 발음 위에 덧발라주는 겁니다. 골라주는 그 발음창을 우리가 고름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덧먹임 나오죠. 덧먹임은 여기서 한다. 이런 거죠. 균열을 메워주는 형태다. 그래서 밀어넣어 떼어주는 것이 바로 덧먹임 개념이다. 그래서 균열을 보수해 주는 부분이 덧먹임이다. 보시면 되죠. 그리고 마감 두께는 발음창 전체의 두께를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초벌, 재벌, 정벌했죠. 이런 발음창 전체의 두께를 우리가 마감 두께라고 하는데 그런데 라스나 쫄대바탕일 때는 바탕 먹임 두께는 제외예요. 그래서 이걸 명심하세요. 라스든 쫄대든 바탕이 나왔을 때 먹임이나 이 경우는 그 바탕 먹임 두께는 제외가 된다는 것을 꼭 명심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장 두께는 각 미장 청별이죠. 그러면 초벌 발음일 때, 그때 미장 청별 발라붙인 평균 발음 두께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평균 발음 두께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의미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우리가 초벌 발음을 했다. 예를 들어서 천장을 우리가 발라요. 천장이나 차양. 그러면 천장, 차양의 경우는 전장 차양은 15mm 하잖아요. 전체 발음 두께가 우리가 15mm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초벌 발음을 할 거 아닙니까? 초벌 발음. 그래서 초벌 발음에 일정을 할 거고 초벌 발음, 그리고 재벌 발음, 청벌 발음 3에 바를 거 아닙니까? 재벌 발음, 청벌 발음을 할 때 청벌 발음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15mm을 바를 거면 초벌에 6mm, 재벌에 6mm, 청벌 발음에 3mm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총 15mm이잖아. 그러면 이때 이 6mm라는 개념이 이 6mm라는 개념이 이것이 최소나 최대 두께가 아닌 평균 발음 두께를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평균 발음 두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평균 발음 두께가 된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mm가 평균이에요. 원래 6mm 정확히 바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평균 발음 두께다. 이것입니다.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부벽,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잠깐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 저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42페이지 발음 두께 부분 나오잖아요. 발음 두께 보시면 바닥은 23mm, 내벽은 18mm, 천장 15mm 있죠? 천장은 15mm죠? 이렇게 바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벽의 경우는 이것은 천장 차형은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내벽은 18mm잖아요. 18mm. 그러면 18mm을 어떻게 바를까요? 그럼 이렇게 바른다는 거죠? 초벌 발음할 때 있죠? 초벌할 때 7mm 바르는 거고 그리고 제벌 발음할 때 7mm 바르고 그럼 14mm죠? 그러면 정벌 발음할 때 4mm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총 얼마가 된다? 18mm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평균 발음 두께를 의미하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239페이지에 철물 관련돼서 코너비드가 나왔었죠. 코너비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좀 정리하실 것이 넘겨보시면 메탈라스하고 와이어라스 나오죠? 240페이지. 그러면 철판에다가 자르금 구멍 내에서 잡아 늘어당겨서 만든 것은 메탈라스고 와이어라스는 철선을 꼬아서 만든 거죠. 그리고 6번의 와이어메시가 용접 철망이죠. 용접 철망. 용접 철망. 이 용접 철망 와이어메시 개념은 우리가 연강철선을 직교해서 전기용접한 거죠. 이렇게 연강철선을 직교해서 전기용접해서 만든 거죠. 이렇게 해서 전기용접해서 만든 것이 와이어메시가 됩니다. 전기용접해서 와이어메시. 그리고 조인트 비드는 미장 면적이 넓을 때 균열 방지 목적으로 두는 철물이죠. 조인트가 줄눈이잖아요. 비드 철물입니다. 그리고 인서트는 앞전에 나왔었죠. 인서트. 인서트라는 것은 미장용 철물이 아니죠. 이거는 기타 공사에 있는데 이게 한 번 더 해놓은 거예요. 뒤쪽에 기타 공사에서도 나와요. 도장미 기타 공사에서. 인서트라는 것은 보통 반자털, 천장털이라고 보통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죠. 보통 반자털이나 배관 같은 거, 설비 쪽 있죠. 닥터 같은 것을 매달기 위해서 콘크리트 타설하기 전에 미리 매입하는 철물이 인서트입니다. 원래 인서트는 삽입하다라는 뜻입니다. 삽입하다. 그래서 간략히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40페이지 보면 배합 및 비빔 개념이나 하죠. 그래서 이제 재료의 배합은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바탕층에 가까울수록 그러면 여기가 바탕이죠. 자, 바탕이 있고 바탕이 있을까 합니까? 그러면 초벌 발음이 있겠죠. 초벌 발음하고 그리고 중간에 고름질은 있을 수 있겠죠. 고름질. 고름질 해가지고 발음 두께가 정확히 하면 고름질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재벌 발음. 우리가 정벌 발음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세 번 바르는 게 원칙이죠. 정벌 발음 이렇게 해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바탕에 가까울수록 여기에 가까울수록 부비압이죠. 부비압으로 하고 부비압으로 처리하고 정벌 발음에 가까울수록 빈비압 빈비압이란 것은 빈비압은 시멘트 사용량이 적은 배합을 빈비압이라고 하죠. 시멘트 사용량이 많은 배합을 부비압이라고 해요. 그러면 초벌에는 부착력을 좋게 하게 해서 바탕에 가까울수록 부비압으로. 그래서 앞전 시험 23회 때 이거 가지고 냈던 거예요. 시험을. 그래서 이거는 내야 되는데 안 냈기 때문에 출제를 한 거죠. 부비압, 빈비압 개념 우리가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결합제와 골제 및 혼화제에 비하 변화죠. 그래서 이제 결합제가 대표적인 시멘트죠. 물과 반응에서 부착하는 재료가 결합제죠. 이 골제나 혼화제 배합비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골제하고 혼화제. 자, 이 골제나 혼화제 I자, 재료제자죠. 그럼 얘들은 많이 사용해야 되죠. 그래서 이것은 용적비로 갑니다. 잘 기억하세요. 이것도 내야 돼요. 이것도 출제 안 됐죠. 용적비고. 그런데 뒤에 보시면 혼화제, 의자, 약품제자입니다. 의자, 제자, 약품제자. 그래서 이제 알료 색깔 넣는 거 알료나 해초풀 이런 거 나오면 이런 거 나오면 질량비죠. 그래서 두 가지 혼돈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것은 질량비예요. 질량비. 그래서 이거는 제로제자, 이거는 약품제자죠. 약품제자. 그래서 혼돈하지 않도록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재료의 비빔과 관련돼서는 분말이나 입자 모양일 때는 우리가 금비빔 상태에 고로 섞고 나와서 나중에 물을 비우죠. 그러면 시멘트 모르타르는 분말이잖아요. 시멘트가. 그래서 어떻게 한다? 금비빔 해놓고 나중에 물을 비워서 사용하죠. 그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액체 상태 혼화제는 우리가 미리 물과 섞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분을 좀 해 두시면 돼요. 좀 정리해 놓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재료의 비비에서는 우리가 정리하실 것이 저 부분 알아두시고 뭐 5번에 재료는 균일해질 때까지 충분히 섞여 주시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거기 이제 알아두실 것이 6번에 압송뿜칠 기계가 나와요. 241페 이상 단에 압송뿜칠 기계 사용할 때는 재료는 반드시 기계비비에요. 그래서 이 경우는 손비비비였어요. 보통 비비문 원칙은 다 기계비비는 기본 원칙이거든. 그런데 예외 조건을 두어서 사용량이 적거나 이럴 때는 손비비비 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압송뿜칠 기계 사용할 때는 기계로 잘 비비해야지 뿜칠이 잘 되어 가고 만약에 손으로 비비해서 잘 안 비비지는 게 있으면 중간에 막히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반드시 기계의 비밀으로 간다는 점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에 241페 바탕점검이 조정 부분이 대해서 나오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2번의 시험 지문에 한 번 언급이 됐었죠. 그래서 콘크리트 바탕의 표면 경화 분량의 두께가 2mm 할 때 2mm 할 때는 우리가 와이어 브러쉬 솔 브러쉬로 우리가 분량 부분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그 개념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리고 저 부분 이제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어떤 걸 조금 봐두시는가 하면 거기에서 저 부분 있죠. 거기 이제 4번에 보시면 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물기가 많은 바탕면은 통풍, 기계적 건조 등에 의해서 물기를 조정한 후에 발음 작업을 시작해 주는 게 좋습니다. 너무 흥건하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일반적인 바탕은 어느 정도의 약간 물기만 있어야지 이걸 흥건한 상태가 되면 반죽이 잘 안 붙습니다. 도로. 그래서 그걸 어느 정도 조정을 해 주자는 겁니다. 그 개념 봐두시고 그 다음 이제 넘겨서 242페이지 시멘트 모르타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멘트 모르타르는 바탕 처림이 청소 개념이 나오죠. 이 바탕. 바탕 처림이 청소 부분에 그래서 이 바탕은 우리가 거칠게 하라겠죠. 그래서 거기 보신 모르타르로 요철을 조정하고 긁어놓는다. 그 1번 개념이 거칠게 하라 이거예요. 바탕을 1번은 거칠게 우리가 해 주자는 거예요. 자, 거칠게 하고 바탕 부분. 그리고 2주 이상 방치를 하자는 거예요. 2주 이상 방치를 우리가 하자는 겁니다. 방치를 해 주는 거예요. 할수록 좋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방치하는 게 좋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봐두실 것이 거기 나오죠. 5번에 자, 발음하기 전에 이제 잘 청소를 해 주고 나서 콘크리드 블루 그렇죠? 콘크리드 콘크리드 블루 미리 물을 적셔주시고 흡수 조정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그 5번 개념 그래서 이제 물축임을 하고 시작을 하자는 거예요. 물축임 자,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이 바탕이 건조한 상태에서 하게 되면 시멘트 모르타르의 수분을 바탕에 흡수하죠. 그러면 이 부착 강도가 안 나와서 이 미장이 박락이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물축임을 하고 흡수 조정하고 초벌 발음을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자, 발음 두께는 우리가 기억하실 것이 이겁니다. 발음 두께는 기본적으로 천장 차양은 우리가 15mm 한다겠죠. 그리고 내벽은 우리가 18mm이고 외벽은 24mm이 되죠. 그리고 바닥도 24mm이고 기타도 24mm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나누어서 해 주자는 거예요. 나누어서 그러면 내벽은 18mm이니까 7mm, 7mm, 4mm 이렇게 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외벽은 24mm잖아요. 외벽은 24mm이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러면 외벽이 24mm이니까 9mm, 9mm 하고요. 그러면 9mm, 9mm 초벌, 재벌 9mm이고 18mm죠. 그리고 정벌에 6mm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얇게 여러 번 바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바닥은 방락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닥은 초벌, 재벌, 정벌에 걸쳐서 하는 게 한 번에 다 바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점 명심해 두시고 그리고 3번에 재료의 비빔 우리가 운반적인 측면에서 2번을 꼭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2번 그래서 1회 비빔량은 2시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알아. 그러면 2시간 지난 것은 사용하지 말아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2시간 이내 사용하는 걸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초벌 발음이 라스 먹임 나오죠. 그러면 철물을 바탕에 대지 않고 처음 바른 것을 우리가 초벌 발음이 났겠죠. 그런데 메탈라스나 와이어라스를 대주고 바탕에 대고 우리가 바르는 것은 우리가 라스 먹임 이렇게 칭합니다. 그러면 보통 이런 메탈라스나 와이어라스가 이런 메탈라스나 이런 와이어라스 미장 바탕용 철물을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면 와이어라스 메탈라스를 사용하게 되면 목적이 그죠. 이런 것을 사용하는 목적은 일단은 방락을 방지하는 거죠. 부착력 확보를 하는 거예요. 부착력 확보가 되겠죠. 그래서 부착력 확보적인 측면되고 그리고 시공이 용이해져요. 예를 시공이 용이합니다. 그리고 균열을 방지할 수 있죠. 균열을 방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목적으로 메탈라스나 와이어라스를 대주고 공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나서 초벌 발음이 너무 두껍거나 얼룩이 심하면 요철이 심했을 때는 고름질을 하는 거고 그리고 고름질을 하고 나서 2주 이상 방치를 하고 균열 생기면 덧먹임하고 재벌 발음하고 그리고 재벌 발음하고 나서도 2주 이상 방치를 합니다. 그러면 균열 생기면 그것을 덧먹임해주고 정벌 발음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3배지 고름질 개념 나오죠. 발음 너무 두껍거나 요철이 심할 때 고름질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름질은 발음 발음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발음 횟수에 포함이 안됩니다.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재벌 발음하고 정벌 발음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기본은 3회 발음 공법이 원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8번에 243배지 2회 발음 공법이죠. 2회 발음 공법은 자, 바탕에 심한 요철이 없어요. 그리고 발음 두께가 시모빌이 자, 우리가 이하일 때는 우리가 재벌을 할 필요 없고 초벌하고 바로 정벌 발음을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9번에 1회 발음 공법이 나오죠. 그런데 바탕이 평탄한 바탕면 이야되요. 그러면 2회 발음은 심한 요철이 없을 없는 경우죠. 그런데 평탄한 바탕면이면서 우리가 마무리 두께 10mm 정도일 때는 1회 발음 공법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측면을 정확히 기억하시면 된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미장공사는 이 페이지까지죠. 그래서 237에서 243 페이지까지가 중요 파트가 되는 거예요. 뒤쪽은 거의 잘 안 간다. 어쩌다가 한 번 가는 거고요. 어쩌다가가 바로 뭐를 냈는가 하면 18회 때 246 페이지 단일 모르타르 발음 유일하게 이거 낸 거예요. 유일하게 역사에서 딱 한 번이 246 페이지가 그래서 역사상 한 번이니까 너무 열심히 할 필요는 없겠죠. 뒤쪽은 그러면 여기까지가 주 포인트예요. 미장은 그래서 앞전에도 제가 이거는 내야 된다겠죠. 이거 낸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인트만 잘 정리하셔도 충분히 학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246 페이지 단일 모르타르 예외로 나왔던 이 단일 모르타르 단일 모르타르 단일 목적도 있겠죠. 그런데 저 경우도 있어요. 철골 구조 철골 구조가 만들어지면 고열에 치약하잖아요. 그러면 내압피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열을 차단하기 해서 그래서 그때 이 단일 모르타르 발음을 합니다. 철골 구조 이때 그러면 이 단일 모르타르 발음은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것이 몇 가지 좀 정리를 딱 해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봐두실 거는 247페이지의 그 발음 두께 나오죠. 발음 두께는 별도의 시방이 없는 한 1회의 10mm 이하로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시멘드 모르타르는 천정장 이거는 66 같죠. 그리고 내벽은 774 같고 그리고 외벽은 996이었죠.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혼돈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그거 좀 정리해두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정리하실 거는 페이지 247 페이지 3 하단에 재료의 비빔이에요. 재료의 비빔은 이거는 1시간이에요. 1시간 손비빔 기계빔 해주면 되는데 1시간 이상 된 것은 경과된 건 사용하지 말라고 했죠. 얘는 1시간이에요. 시멘트 모르타르는 2시간 사용할 수 있었죠. 그런데 단일 모르타는 1시간입니다. 얘는 시멘트 모르타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 다 두고 그리고 나서 넘겨보시면 저 부분 우리가 나옵니다. 무엇을 보시는가 넘겨서 거기 이제 저것 조금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거기 무엇을 보는가 하면 거기 보양 8번의 보양적인 책임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보양은 보양경 별도의 지증이 없는 한 7 이상 우리가 자연건조예요. 자 그러면 보통 시멘트 모르타르 이죠. 이 시멘트 모르타르의 경우는 이거는 수분 보양이잖아요. 이거는 수경성재료다 보니까 이 시멘트 모르타르는 이거는 수분 보양이거든. 이거는 수분 보양인데 이 단일 모르타르는 우리가 자연건조예요. 단일 모르타르는 그래서 이거는 명심하시잖아요. 수분 보양하면 안 되고 얘는 자연건조 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이거는 자연건조예요. 7.24 그래서 혼돈하지 않도록 조금 주의를 우리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점을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리고 저거 있죠. 주의사항에서 2번에 보시면 5도 시야일 때는 작업 중지 해야 됩니다.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래서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제 그때 18회 때 답을 만들었다는 것은 5번의 초벌 발음이죠. 거기에서 지문이 너무 기니까 저거 쓴 거죠. 제일 뒷줄 5번의 초벌 발음에서 지붕의 바탕 단열청으로 바랄기 신축줄론을 설치한다. 이거 가지고 왠가 하면 지붕의 바탕의 단열청으로 사용한다. 그러면 옥상은 어떠십니까? 여름에는 덥고요. 겨울에는 춥죠. 그러면 신축줄론 설치 안 하면 겨울에 수축하게 되면 균열 가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때 신축줄론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장난친 거예요. 신축줄론 두지 않는다.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둬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수축평창이 심하잖아요. 특히 이 지붕은 그래서 그 부분 가지고 우리가 다루어서 출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것은 시멘트 모르타르 까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단일 모르타르는 혹시나 간략히 한번 봐두시고 그러면 다음에 다루면 이거예요. 첫 번째 낼 때 잘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알아두고 그리고 모르타르 사용 시간 장난칠 수 있어요. 시멘트 모르타르는 두 시간인데 단일 모르타르는 한 시간. 그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그걸 잘 보시면 돼요. 처음에 시방서 내가 낼 때 포인트를 좀 몰라가지고 거기서 초벌 발음에서 바탕 그거 가지고 응급을 했는데 실제는 여기서 아마 다룰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미장공사는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타일공사에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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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